안녕하세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어두운 부분 인상적인가요? 호시마 비하인드 영상 공개가 되긴 했는데 승관이가 어 승관이 여기 있네 일로 와봐 승관이가 나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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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 나오지마 승관이가 그 승관씨가 그 꽃 터지는 영상을 찍는데 이게 원래 3 2 1 하고 팡 터지면 탁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승관이가 안 터져가지고 3 2 1 나아 이거 한 3번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? 표정에 한번 재연해 주신다면 3 2 1 왜 안 터지는 건데? 안에서 터지는 전류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에 꽃가루를 넣고 전류를 이용해서 하얗게 탁 터지면 네 옷에 구멍을 뚫어 놓고 이렇게 푹 나오는 거예요 은근히 아파요 이거 진짜 아파요 저희가 정말 가슴에 상처가 됐어요 왜 그랬어요? 왜 빠르세요? 살짝 빨개졌어요 빨개졌어요? 빨개요 깜빡이 이제 사진 녹화 준비해야 돼요 이제 몸 풀어야 해요 인서트요 인서트 컷 무슨 컷이요? 무슨 컷이요? 인서트 컷이라고 있어요? 무슨 컷이요? 인서트 컷 인서트 자막으로 막 사진노클을 준비하는 세븐틴 자체적으로 영상까지 세심하게 해주는 거예요 온몸이 간질간질 두근두근 중요한 점은 멜빵에서 온몸이 간질간질 두근두근 했을 때 아마 쳐줄 때 상큼한 표정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제 파트거든요 온몸이 간질간질 두근두근인데 이게 아파요 형이 세게 해서 그러실 것 같은데 약하게 해요? 정말? 아니 그거 세게 할 필요 없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그냥 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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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차이점 맛이 있지 뭔지 알아서 알겠습니다 딱 딱 저기 이름은 그렇게 하는걸로 인서트 컷 찍어놓고 있어요 몸풀고 있는 세븐틴 민기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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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공기 감사합니다.